왜? 잘했어 너무 오랜만인데? 늘 해야되다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해볼게 발음 불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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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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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괜히 괜히 그건 아니라고 원래 악보선은 그게 아니라 항상 내추럴로 하긴 했어 내추럴로 하긴 했는데 다시 악보를 보니까 순간 헷갈려서 됐나? 여기서 하는 포르테지 타라라 26 26 포르테인 여기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25에서 크레션도 해서 크레션도 해서 크레션도 해서 24 24 시작 23 23 24 26 24 25 25 26 28 29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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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간 열게 들어가니까 좋다 어